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세탁기에 빨래를 하는 게임인데요 빨래 시뮬레이터 일단 빨래를 하기 전에 살짝 살짝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다음에 빨래하러 가야지 여기가 이제 세탁기인 것 같은데요 오하하하하하하 무시무시한 세탁기들이 한가득입니다 어떻게 들어가?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나? 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뭐야? 짜! 멍멍이 빨래도 있네? 여기서도 먹을 거 빨래 세탁기다 완전 대박 대박 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봐 이렇게 누르고 음 25코인 싸잖아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나 돈 왜 이렇게 많지? 이상하네 제가 아까 살짝 해봤거든요 그때 0원이었는데 그리고서 껐는데 게임이 안 꺼졌나봐요 계속 돌고 있었나봐 대골대골대골대골 카메라 체인지 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 이렇게 돌고 돌고 빨래를 깨끗이 해가지고 피그를 깨끗이 만들면서 돈이 벌리면서 그 돈으로 더 강력한 세탁기를 사가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일단 빨래입니다 이거는 아 다른 걸로 변신을 할 수 있다 어 바위 바위로 변신을 할 수 있대요 돌 돌멩이로 변신했다 돌로 변신했다 예 나 돌 빨거야 얘들아 나 돌로 변신했다고 돌을 빨아버릴거야 어우 뭐야 이렇게 땅이 떨어지네 돌 돌 부딪힌다 콩콩콩콩콩콩콩콩 돌 한번 빨라보자 돌을 빨아야 된다 아 여기 친구들이 많구만 여기 들어가자 자 25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대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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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돌도 빤다고? 안돼요 돌발만은 사실 세탁기 망가집니다 돌발만은 세탁기가 망가진다구요 나와 나와 돌 그만 빨아 다른 걸로 변신해보자 피누도 있네 한명 친구야 왕머리야 왕머리라고 너 손에 낀 거 뭐야 왕머리 한번 빨아보자 왕머리는 뭐에다 빨아야 될까 윽기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이 친구들이 많은대로 들어가야지 스팟 actively 황활멸 그런데 여기 너무 검해가지고 맘에 안들어 95코인 아 돈으로 이거 사는건가 장차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돈 날라다닌다 이건로븍스가 아니라 코인으로 산거에요 도그 이건 로븍스네 이건 50코인 랏 니트 이모지 불을 뿜는다 왜 안 껴져? 왜 안 껴져? 빼고 껴야되나? 자 빼고서 끼면은 불타오른다 너무 뜨거워요 빨리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비그야 불타고 있어 빨리 불타지 않게 해줘야돼 어디다 넣어주지? 사람이 없어 첫번째 다들 첫번째 졸업한건가? 들어간다 뜨거워 불타고 있어 덜 덜 덜 덜 덜 덜 덜 으아 뜨거워 온몸에서 불이 나온다 뜨거워 으아 돈다더라 계속든다 불이 안 껴져 물에 들어갔는데도 온몸에서 불이 난다 또 뭐있어요 불타는거 말고 또 뭐있어 고객님도 살 수 있는거 똥있다 똥 똥 사야지 똥 난 똥 사야겠어 똥 장착 불 빼 불 불 빼고 똥 장착 받으라 내 똥냄새 공격 으아 으아 온몸에서 똥냄새를 풍기는 피그 이제 진짜 빨래를 해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 뭐야 무슨 냄새야 똥냄새 더러운 똥냄새 자리가 야 방구 풍풍풍풍풍풍풍풍풍풍 으아 냄새 너 너도 내 똥냄새를 맡게 해주마 받으라 똥냄새 공격 으아 드러워 오어어 으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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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도망가 받으라 똥냄새 공격 방금 도망가 도망가 고만 괴롭혀 덜어러운 똥냄새 하지만 맞다보니 중독성 있어 더 맞게 해줘 그래 친구야 이제 똥냄새 빨라 보자 똥 냄새를 빨라왔으면 똥 빨라왔어요 세탁기 똥 넣고 빤다 큰일이다 다른 친구들한테 다 똥이 묻어버릴거야 전부 다 똥 묻어버릴거야 으아 여긴 지옥이야 똥 지옥이다 받아라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서져버리고 있죠 지금 제가 똥을 뿌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냄새다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애버렸다 쫓아가자 이제 다음 어디로 갔어요? 다음 세탁기로 간거 아니야? 아직 안갔네 저기는 진짜 똥물같다 똥물 물이 진짜 똥물같이 생겼어 다른거 똥 먹었나? 햄버거 할까 핫도그 할까? 아 핫도그가 날거같아요 핫도그 머스타드 소스가 안뿌려져있네 친구야 핫도그 먹을래 쫑쫑쫑쫑쫑쫑쫑 고대 핫도그 간다 이 핫도그 하나면 평범한 사람이 돈이 거의 1년은 아 1년은 아니고 한달은 먹을 수 있네 잠깐만 뭐야 아 뭐야 이 게임 이상해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돈이 초기화가 돼 아니 뭐지 원래 이런건가? 아니 이럴수가? 쇽쇽쇽쇽쇽쇽쇽 빠가파 들어왔다 뭐야 이번엔 또 돈이 안들어와있어 지금 못들어구만 그냥 하하하하 지금 못들어 그냥 자기 못들어 야 자기 버테라구 빨자 빨래하자 핫도그 빨래하자 핫도그 빨러갑니다 쇽쇽 쇽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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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빨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하하하하 아니란다 빨면 굉장히 축축해지면서 절대 먹을 수 없을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케찹도 전부 다 흘러나면서 딸한테 붙어버릴거야 절대 먹을 수 없게 되는거지 똘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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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여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기 시뮬레이터 세탁 빨래 시뮬레이터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빨래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